점심 먹었니? 네 이형아 우리 그냥 편한 사이로 남자 무슨 며느리고 시어머니야 안 그래? 사람일 뜻대로 예상대로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우리 맞으니 좀 놔줘 우리 마린이가 그러는데 현빈이 괜찮다며 그댁이랑 하면 니네 부모도 좋아할거고 너도 사랑받는 며느리 될거고 현명하게 생각해 난 너 마린이 친구로는 이뻐할 수 있어도 며느리로는 마땅치 않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 반지 빼서 나한테 주고 가라 이